핑크 패스트! 안녕하세요 50만 인스타그램원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춤추는 뷰티 크리에이저어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강남 글래드 라이브 호텔입니다. 파자마 파티를 준비해봤어요.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일명 노가리깐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푸르르르 이렇게 한 번만 더 푸르르르! 빙동!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크레용팝이에요? 하나, 셋! 누구세요? 가격을 정해주는 남자 가정남! 가정 있으세요? 닥터자르트 1번 구성입니다. 고고고! 89,000원인데 38,400원! 이거 지금 짜는 건데 흡수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약간 겉보속촉! 우리 막 치킨도 겉보속촉이 맛있잖아요. 이거랑 마스크 한 매! 이거까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네, 네. 두 분 다 춤을 또 한 춤 하시잖아요. 네, 네. 한번 얼굴에다가 붙여보고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우리 이하님께서 춤 좀 추시거든요. 오늘 저희들 한번 겨려, 겨려 볼까요, 한번? 저 실용모양가인데 저 나름 예부 출신이에요. 팩을 해놓고 평소에 춤을 많이 춰요. 오늘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는 잠을 미리 OK. 오랜만이나 얼굴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거 떨어지 않았잖아! 2번 구성 볼게요 닥터저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캡슐이 67% 아래 너무 수분이... 그니까 또 궁금증도 많아요 우리 가족 남씨께서 겨울에도 뜨지 않고 되게 촉촉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테이블로 왔습니다 금서비스? 아니 솔직히 저 진짜 먹을 거 조그매라도... 저도 말이 너무 많이 당 떨어져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뭐야 이럴줄 알았어 정말 어제 출시했는데 아니 진짜 이거 FW 딱이야 우상에 이러면 또 제가... 태그, 레이지, 레드, 매트, 립이 4,5% 그래서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야 하나 사고 싶어요! 사세요! 아니 이게 너무 세밀한 게 마치 돈벌레 가리마냥 굉장히... 저 마스카라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맨날 펌프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가서 금방 굳는대요 그냥 빼서 이렇게 덜어서 뚝뚝뚝 중간 꿀팁! 7,800원에 어머 얘도 만 원도 안 해 이게 젤리라서 이렇게... 초보자들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우리 세 명이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고 오! GO!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살짝 이게 또 틴트다 보니까 여유롭게 진짜... 어머 두 분 바쁘시나요? 전 여유롭게 좀 할게요 저 두 개예요 어머 끝났어 끝났어! 우리 가정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베스트 워스트? 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지금 왔었는데 진짜 이 방송 뭐예요? 제가 그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제품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제휴 제품 베개 속을 들어가 보세요 어머! 좀 진부하다 오! 뭐 그렇게 많아! 어머!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거 화장솜 이거 화장솜 천 이 개 드립니다! 이거 진짜 거 이거 진짜 오! 이거 이거 타워 아이래쉬 앰플 할인해서 17,290원 잠깐! 에뛰드 담당자가 쏜다! 쏜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럼 먼저 시범 보여주세요 에! 에뛰드가 띠! 뛰어갑니다 드! 드디어 여러분께 애사심이 되게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에뛰드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핑크페스타 인스타그램을 한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요? 에! 에라이 모르겠다 띠! 뛰어! 드! 우리 뷰티피플드 사이에서는 정말 이미 입소문 다 안아 원진 이펙트? 원진 효과? 나비 효과가 있다면 원진 효과 약간 또 이렇게 원진 이펙트가 무려 75% 할인율 때립니다 괜찮아요? 저 화끈하게 쓸 거예요 아니 방금 아까 에뛰드 보셨어요 75% 할인에서 21,900원 네 브랜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원진 이펙트는 네모다 하나 둘 셋 원진 이펙트는 짱이다 실질적으로 원진 피부과에서도 사용이 되나요? 네 맞아요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관계자님 결혼하셨나요? 아니 아셨습니다 단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선스틱 하나씩 쓸게요 네고왕보다 더 네고하시네요 하하하하 그럼 만약에 본인이 원진 이펙트 광고를 찍는다면? 샤랄랄랄랄라 리털 라 물방울 크림 원진 이펙트 어? 잠깐 지금 에뛰드 관계자 노려보고 계세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팽크 패스트 파자맛 홈 파티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편안한 컨셉으로 진행을 했는데 잘 즐겨주셨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들을 24시간 동안 핑크페스타에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 재미있는 핑크페스타 라이브로 우리 만나 오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페스타 사랑해요 안녕